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아 29절 마이 야쩨드 야쩨드 야코브 나찌드 여기 보시면 찌드 있고 나찌드 찌드에 눈이 붙었죠. 한국에서는 죽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에 죽 끓이다 그리고 야코브이 죽을 끓였습니다. 요리하였습니다. 찌드는 또 쭈드도 되거든요. 쭈드 또는 찌드인데요. 쭈드가 끓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거만하다 거만 하였다 이른 뜻이 되거든요. 요도나 바보나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바 야쩨드 야쿠브 야쿠브 나찌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바야보 그가 왔다 그가 왔다 그가 왔다 보죠 보 바보의 알렙이네요. 여기서 바보가 없으시면서 그냥 여기 점 하나 생기고 야우 그가 왔다 에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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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죠 에싸브 제가 잠시 70인역을 봤는데요. 70인역에는 에싸브 이랬듯이 에싸브 이랬듯이 에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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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왔다 에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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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굳이 나눈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래 됐잖아요 안그려지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요거 있고 요거 그려가지고 요렇게 요거 한묶음 요것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가 에사브가 싸대에서 왔습니다 싸대에서 아 그런데 문장은 여기서 크게 끊어졌고요 그쵸 요것 때문에 요게 크게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데 이쪽 가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된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매후 그는 그리고 그는 그는 아예프 했습니다 아예프 아예프는 지쳤다 피곤하다 페인트 쓰러스티 위혈이 그러니까 흙이 졌다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곰비하였다 목도 말랐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사냥을 하다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쵸 30절 30절 읽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요 쭉 요거 쭉 이 문장을 쭉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읽어버리시면 되거든요 바이오 메르 에사브 엘 야콥 됐죠 래비아죠 래비아 끊어지잖아요 그쵸 일단 이까지 읽어야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이오 메르 그가 말하였다 에사브 에서가 엘 누구에게 야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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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면 느낌의 욕하지겠죠 그냥 읽어버리면 되겠죠 일단 읽어버리고요 할래 할래이테니 할래이테니 나 민 하아돔 하아돔 하드세 됐죠? 발음이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라아드 라아 라틴 라틴 피드 먹이다 먹이다인데 레이테니 히필형 사육형 임퍼러티브 명령형 니니까 나를 그러니까 나를 먹게 해 나 블리즈죠? 나를 먹게 해줘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요거는 살짝 끊어지거든요 살짝 끊어지고요 살짝 끊어지고 이게 바시타라고 합니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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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할레이테니나 이렇게 말했어요 민 하아돔 미는 프람이죠 프람 여기서는 음식으로 위드라고 했네요 아돔 하세 아돔은 요게 아담이잖아요 그쵸 아담 레드 아담이 원래 불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붉은 레드 누디 붉은 붉은 아돔 아돔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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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로부터 나 좀 먹여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것을 팥죽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팥죽 팥죽 우리말로 빨간거 빨갱이 아 빨강 빨간거 아돔 핫죄는 이것 이것 이 빨간거 좀 먹여줘 이렇게 했죠 자 그러고 요거 요거 끊어졌고요 이건 짝게프 카탄이죠 적어드릴게요 짝게프 카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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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어요 그리고 기 아예 아예 아노히 아 캔 카라 세모 에돔 예 여기서 요 아트나가 있네요 그쵸 그쵸 기 아예 아예 아노히 왜냐하면 기 왜냐하면 비코즈 아예 아예 아까 나왔죠 지쳤다 피곤하다 아노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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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거든 내가 지쳤거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 캔 그리하야 그리하야 그리 그러므로 소 소 이게 캔이 다스 잖아요 다스 알은 어폰 그래서 다스 어폰 이렇게 써놨네요 그쵸 이렇게 끊어지고요 그래서 알 캔 카라 불렀다 쉐모 그의 이름 그의 이름 그의 이름 쉐임이 이름이죠 쉐임 그의 이름을 애돔이라고 불렀다 죽먹고 그쵸 빨간거 먹고 애돔이 되어버렸어요 애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마요메로 마요메로 야구부 일단 읽고 마요메로 그가 말했다 야구부 야구비 미혜라 미혜라 가요음 엣드 벽 홀라테카 리 마하르 가요 마하르셀 그래서 마하르가 이제 칼 임플라티브 명령령이라고 되었네요 그쵸 칼 임플라 그것이죠 그것을 팔아라 무엇을 여성의 명사는 이거죠 베코라테카 너의 부스라이트를 팔아라 베코라는요 부스라이트 퍼스본이죠 적어볼게요 베코라 장자 그 다음에 장자권 베코라를 팔아라 베코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너가 가지고 있는 베코라를 가이옴 가이옴은 요음은 오늘이죠 오늘 캐 그냥 오늘 오늘 오늘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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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랄 말이죠 오늘 마하르하라 리 나에게 나에게 야 이거 지금 안 판단했으면 죽을 안줬을 건데 그쵸 바요 바요 멜 에싹 뭐 있습니까 땡땡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고요 바요 멜 에싹 에서가 말을 하였다 인네 아노히 홀레흐 나무트 여기까지 읽고요 일단 여기까지 읽고 인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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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진실로 다 되겠죠 인네 아노히 나는 아노히 나는 나는 아노히 나는 아노히 홀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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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무트 저기 홀레흐는요 이게 할라흐인데요 할라흐 할라흐 할라흐는 걷다잖아요 워크 할라 하 할라흐 할라흐 걷다 걷다 근데 여기 지금 지금 이게 분사형이 되었거든요 칼분사 할라 무트 무트는 죽다 잖아요 죽다 그리고 합치면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죽고 있다 죽고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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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아노히 홀레흐 라무트 이렇게 끊어지고요 죽어간다 왜 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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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마는 왜도 되고 무엇이 또 되죠 왓도 되고 어떻게도 되고 왓도 되고 왓도 되고 그렇죠 람마 람마 제 람마 나에게 베코라 장작군이죠 장작군 베코라를 베코라를 나에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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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코라가 베코라가 Ya 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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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요거 보다는 죽이났다 그렇죠 죽이났다 그렇죠 죽이났다 죽이났다 그쵸 네 애동 그래서 애동이 되었잖아 에동이 되는 것이 베호라가 되는 것 보다 낫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마요 멜 야콥 레비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해요 마요 멜 야콥 야곱이 말을 하였다 말을 하였습니다 하샤베아 하샤베아 리 개요음 가요음 여기까지 읽어야 되죠 네 하샤베아 하샤베아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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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하다 맹세하다 이 글자는 칠이라는 숫자도 되죠 칠도 되고요 하여튼 샤바 샤바가 이제 보시면 인프라티브 수동형 그러니까 샤바에 샤바에 여기 히가 붙고 그렇죠 히이 이 점 찍고 이렇게 돼가지고 명령형 니팔형 맹세해줘 히샤베아 맹세해줘 나에게 나에게 가요음 오늘 오늘 맹세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맹세를 해버린거죠 맹세가 맹세가 정말 그 효력이 있네요 그쵸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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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샤바러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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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맹세 해주었습니다 이샤바 맹세하였음 명세하여 주었다 명세하였다죠 와인 메고르 마하르 마하르 바랐다 바랐다 마하르 에뜨 에뜨 메고라 메고라 장작권 야고 야고베게 팔았습니다 맹세하고 팔은거죠 마하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그쵸 이게 요렇게니 장자였는데 그쵸 메고라 메고라 에서가 이게 끊어져 버리고 요렇게 메고라 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샤바 로 된거죠 샤바 샤바 맹세해 버렸으니까 그쵸 요가 마카르 했다는거죠 팔아버렸죠 34절 또에 그랬자 야고버 야곱은 나탄 주웠다 레 에사부 에사부에게 주웠습니다 그러시고요 뭘 주웠느냐 그리고 주웠는데 레헴 음식 과 라스 레지드 아까 레지드를 끓였잖아요 그쵸 레지드 나지드 어떤 나지드라면 아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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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심을 주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거 끊으셨네요 그쵸 음식도 주고 고마우니까 그리고 아다심 레지드를 주웠습니다 밭죽을 주웠습니다 밭죽을 주웠습니다 한글 성경에 쓰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 떡과 죽을 주웠습니다 예 고맙죠 그리고 요 할 그거 먹었습니다 할 아 할 은 먹다 먹다 뭐 와 이슈트 그리고 마셨습니다 마셨습니다. 굉장히 살짝 끊어지고요. 그쵸? 작게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바 약함 아 이제 정신이 들었겠다. 그쵸? 약함 바 예레드 엘라흐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헬라흐는 걸어갔다. 걸어가니까 살아가다. 가버렸습니다.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바 이페즈 이페즈는 맞아 밀시하다 디스파이자 디스파이자 빠자네요 빠자 디스파이자 밀시했다. 업신역이다. 우습게 생기다. 경멸하다 밀시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게 뭔데 이렇게 된거죠. 그쵸? 빠자 그렇게 말씀해서는 그렇게 나와있네. 그쵸? 빠자 에사부 에뜨하 메코라 메코라 버스라이트 장작권을 그때 요거 안팔았으면은 좋았을껀데 그쵸? 네 25장 이기까지네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쵸?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쵸? 이기까지는 야곱은 야곱이 형님이다 형님 형 형 형님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수가 몇개 없어서 빨리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